자, 이제 공부 한번 캐보자고. 확실하게 해야 된다. 알았죠? 네, 네. 목소리가 저것도 만들고 확실해야 돼요.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지. 아까부터 그때. 아, 목소리만 크구만. 그런데 이장님은 일 안 하세요, 왜? 나 이걸 잘 씻지. 쉽지 않다, 진짜. 떨려. 웃으면서. 다 같이 소리 찔러. 지구대에 지원이 있대. 매일 바쁜 지구대인데. 호두. 호두. 호두원이야? 질퉁을 전화가 아무 소리가 안 났대요. 남녀 소리 들림. 데이트 통행 이런 게 많아서. 지금보다 손해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. 동대에서 해야 되십시오. 30초 사이에 지금 세 번 들어온 거예요. 차거리에서 어떤 곳이 흘러졌는데 뭘 일어나 하시는데요?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지는데요. 얼굴이 티가 좀 나셔서.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고요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